자 이제 numpy 어레이의 모양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양을 바꾼다는 것은 이를테면 2x3 matrix가 있다. 이거를 뭐 엘리먼트가 6개짜리 원디멘저널 어레이로 만들고 싶다. 아니면 3x2 matrix 형태로 바꿔서 쓰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먼저 펼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멀티 디멘저널 어레이를 원 디멘저널 어레이로 만드는 거죠. 자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멤버 펑션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rubble이라는 멤버 펑션이 있고 또 다르게는 flatten이라는 멤버 펑션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rubble 같은 경우는 뷰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리턴을 해주는 거라서 뭐 이 a라는 2x3 그 2 디멘저널 어레이가 있을 때 이 rubble을 써서 리턴을 해주면 이걸 뭐 b로 받는다. 그러면 이 b하고 a는 같은 메모리를 쓰게 되는 거죠. 공유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를 바꾸면 a도 바뀝니다. 근데 flatten으로 펼쳐서 리턴을 하면 이거는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그 값을 써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가 일어나게 되고요. b랑 a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b를 바꾼다고 해서 a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1, 2, 3, 4, 5, 6으로 펼쳐지고요. 이 두 가지 멤버 펑션을 쓰면 이걸 콜을 했다고 해서 a가 바뀌는 건 절대 아니죠. 그죠? 그 뷰를 새로운 뷰를 리턴을 해주는 거지 아니 여기서 이제 새로운 카피를 리턴해주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뷰를 리턴을 해주고 a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a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이제 a도 t를 콜을 하면 이건 이제 transpose죠. matrix transpose를 리턴을 하면 이제 transpose가 돼서 나오죠. 그죠? 역시 이것도 뷰를 리턴을 하는 거죠. transpose 된 거에다가 이제 또 이것도 넌파이 어레이의 형태니까 이 와블이라는 멤버 펑션을 콜을 해서 새로 펼쳐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더링이 바뀌죠. 1, 4, 2, 5, 3,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a를 펼친 거랑 a의 transpose를 펼친 거랑은 이 로우 메이저 오더니까 읽는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더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멀티 디멘전 어레이를 원 디멘전 어레이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었고요. 자 일반적으로 어레이의 쉐입을 바꾸는 거는 이 reshape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바꿔요. 두 가지 형태로 역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어레이의 멤버 펑션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어레이가 있고 reshape 다음에 쉐입을 새로 바뀔 쉐입을 넣으면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 넌파이 모듈 밑에 reshape이라는 독립적 함수가 있어요. 펑션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어레이를 패스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new shape을 주면 그걸 reshape을 해서 리턴을 해주죠. 자 여기서 보면은 a라는 어레이를 1, 2, 3, 4, 5, 6 2X3 그 다음에 2D mensenal Orayer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b를 reshape을 했어요. 이제 2,3로 했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b로 다시 넘겨줬다는 점이에요. 이 멤버 펑션 형태로 콜을 했을 때 b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b를 바꿔주려면 reshape을 한 새로 만들어진 view를 b로 return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똑같은 기능으로 이 두 번째 디멘전을 마이너스 1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어레이 안에 엘리먼트 개수를 잘 보고 알아서 판단해라 그런 뜻이에요. 6개니까 2x3밖에 될 게 없겠죠. 그래서 b를 프린트를 해보면 원래 걸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view를 return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b에다가 0,0 이 인덱스를 호출을 하고 그 자리에 99를 넣어봐요. 그때 a하고 b가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다면 a도 바뀔 건데 프린트를 해보니 진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뷰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카피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예에서는 이제 0로 0이 들어가 있는 2x2 메이츠스를 만들고 얘를 transpose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view죠. 그죠? transpose를 하면 view를 return을 하잖아요. 그 어레이에다가 reshape을 걸어가지고 그냥 펼쳤어요. 이게 6가 들어가니까 그냥 엘리먼트 6개짜리 원 디멘저널 어레이가 되겠죠. 그거를 b로 return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b하고 a는 놀랍게도 다른 메모리가 돼요. 위에서 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새로 들어간 거는 transpose밖에 없죠. 그죠?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0번 엘리먼트에 9를 넣어보면 알게 될 텐데 a를 찍어보면 a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메모리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transpose를 한 다음에 reshape을 하면 이 메모리 구조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reshape이라는 함수는 자동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뷰를 return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위에 첫 번째 얘의 경우는 매우 단순해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1, 2, 3, 4, 5, 6. 이 메모리의 2호 순서대로 써져 있는데 이걸 펼쳤다가 다시 reshape을 해도 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근데 transpose를 했다가 reshape을 해주면 그 순서가 꼬이게 돼서 얘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거는 메모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py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죠. 진짜 그렇게 되는지 자 A를 전부 0을 채운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B를 A를 transpose 한 다음에 reshape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 print A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 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도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되죠? 두 번째 B는 이제 다 0으로 채워진 거고 그 다음 B에다가 9를 넣었어요. B 0에다가 그럼 여기 9가 들어가겠죠? B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B를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원소가 9가 되었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느냐? A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A는 안 바뀌었습니다. 즉, transpose 한 다음에 reshape을 하면 copy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오더링 엘리먼트들의 오더링이 잘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reshape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줘요. 그래서 view랑 copy랑 어떤 게 리턴이 되는지는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든지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멘저나 하나 추가한 거는 아까 그 브로드캐스팅을 공부할 때 봤죠. new axis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사용해서 column matrix를 만드는 방법을 봤어요. 자, 그게 바로 이건데 one dimension array가 있죠. 그거를 row 방향으로 주고 얜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dimension을 하나 열어주라. 그러면 three by one 그 array가 되겠죠. matrix가 되겠죠. 자, 얘를 어 또 그 그 그 row matrix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뭐 일견 이거나 이거나 다른 게 뭐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one dimension array고 이게 어 row로 들어가 있는 matrix는 dimension이 하나 다르겠죠. 그죠? 그 dimension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np 어 new axis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row에 해당하는 dimension을 하나 만들어줬고 실제 내용은 이제 칼럼에 적어주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row 벡터가 하나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어 resize라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멤버 펑션으로 resize를 call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그 그 독립적 펑션으로서 resize를 call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꾸고자 하는 릭스 resize 하고자 하는 array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size가 들어가죠. 자,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자, a range로 0부터 3까지 들어가는 그런 원소 4개짜리 array를 하나 만들었어요. 원 dimension 그 다음에 resize를 해주죠. 새로운 size를 8로 주었어요. 이제 이 이 튜플은 어 그 퍼스트 디멘전만 들어가는 그 튜플이죠. 그래서 이제 size를 8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의 엑스트라 공간이 생길 텐데 그건 자동으로 0으로 자동으로 0이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 a를 b에 이 샐로우 카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넘겼어요. 그러면 a랑 b는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죠. 그쵸? 레퍼런스를 하고 있죠. 그때 a의 어 크기를 다시 줄여봤어요. 늘려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바꿔봤어요. 바꾸면 어떻게 되냐?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이 사이즈가 바뀔 때는 메모리를 이제 재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메모리를 뭐 8칸 잡고 있다가 아니면 뭐 몇 칸을 다시 잖아요. 그런데 그 메모리 공간을 어떤 다른 오브젝트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으면 이 메모리 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에러를 일으켜버립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가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경우 리사이즈를 하면 에러가 나요. 얘도 한번 실습을 해보죠. 진짜 이렇게 되나? 자 이게 바로 그 예인데요. MP Array Arrange 4 해서 0123을 만들었어요.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해서 8칸으로 늘렸습니다. 바로 나버리는데 프린트 A 그 다음에 보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처음에 0123 그 다음에 0123 빵빵빵빵빵 까지는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가 어떻게 나는가 보니 자 B equal A 까지는 괜찮아요. A 리사이즈 할 때 에러가 났죠. Value 에러 이걸 읽어보니까 그 레퍼런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사이즈 할 때는 이 리사이즈 콜을 할 때는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에러가 났을 때 이러한 짓을 한 게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독립적인 리사이즈 펑션을 쓰고 뭐 이런 옵션을 골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코드를 디자인 할 때 이게 진짜 카피가 일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뷰가 넘어가도 되는 건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하고요. 카피가 일어나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하면 카피를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소팅을 하는 방법인데 소트라는 그런 넌파이 모듈 밑에 독립적인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 멤버 펑션으로서 소트도 있습니다. 자 그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라는 어레이는 이 4 3 5 1 2 1 이라는 2x3 2 Dimensional 어레이 형태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제 독립적 함수로서 소트를 콜을 하고 a를 넘기고 뭐 저거 하는데 두 번째 들어가는 axis 라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소팅을 할 건지 그걸 지정을 해달라는 그런 옵션이에요. axis 1 이라고 했으면 이제 두 번째 Dimension 즉 칼럼 방향으로 소트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해서 칼럼 방향으로 소트를 하면 4 3 5 가 3 4 5 가 될 거고 1 2 1 2 1 1 1 이 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소팅이 일어나서 그거를 B에 넘겨준 거죠. 그죠? 자 이 MP 소트 명령은 A 자체를 바꾸지는 않아요. A 자체를 바꾸지 않고 A 가 소트가 된 지정된 액시스 방향으로 소트가 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A 자체를 바꾸고 싶으면 멤버 펑션으로서의 소트를 쓰면 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A 가 바뀌어요. 이때는 이걸 In Place Sorting 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A 어레이 값만 소팅이 된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자리가 어느 자리로 바뀌었는지 그 정보를 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여러분이 성적을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학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수를 소팅을 하면 1등 2등 3등 4등 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누가 1등 이냐 누가 2등 이냐 그걸 알고 싶을 때는 인덱스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위로 올라갔냐 누가 밑으로 내려갔냐 그래서 그 인덱스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argsort 명령 이에요. 독립적 함수 함수 여기서 자 여기서 1Dimensional Array 4,3,1,2 라는 Array 가 있는데 여기서 argsort 라는 명령으로 sort 를 했어요. 그러면 a의 값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인덱스가 제일 작은지 뭐 그 다음 작은지 그렇게 소팅을 한 다음에 인덱스 정보만 저장을 해서 j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보면 2,3,1,0 이 나오는데 인덱스 2에 해당하는 게 제일 앞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all에는 이제 인덱스 3 이 친구가 되고 그 다음 all에는 인덱스 1 이 친구가 되고 맨 마지막은 0번 이 친구가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a 자체를 이제 소팅을 한 뷰를 얻으려면 이제 그 이 어레이로 인덱싱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게 인덱스 어레이니까 그걸 a에다가 집어넣으면 각각을 보고 a의 두번째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나오겠죠. 자 어레이 가지고 인덱스하는 방법을 인덱싱하는 방법을 저번에 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argmax argmin 그러니까 제일 큰 원소의 위치가 어디냐 제일 작은 원소의 위치가 어디냐 이것도 독립적 함수로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함수들 어레이를 다루는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멤버 펑션으로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 함수로서도 존재를 해요. 그 차이를 매뉴얼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간단한 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따라해보면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다큐멘테이션을 참고를 해야 돼요. 구글에 그냥 numpy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함수를 치면 자동으로 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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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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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